이게 말이 돼? 심지어 나비 두 개였어?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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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희주 몇 살? 7살! 잠깐만! 나는 주사위를 돌려서 해야겠어! 뭔가 이상했어. 그치 방금 뭔가 이상했지. 다시 해볼게. 1번이네. 두 번 다 1번 나왔네. 렛츠고. 나는 뭔가 3번일 것 같았거든? 아니야! 그것도 아니었고! 이것도 아니었고! 뭔가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. 한 번만요. 한 번만요. 제발요. 중독이 아니라 한 번만 더 한다니까? 어머. 자, 다시 굴립니다. 가로 갈 거야. 하나, 둘, 셋! 아니잖아! 1번 아닐 거잖아! 왜 자꾸 1번만 나오는데 네이버 개새끼야! 제비뽑기 하자, 제비뽑기. 5번이 꽝이니까 5번 하는 게 맞는 거 같아. 이래놓고 1번은 아니겠지? 네이버 고소할 거야.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. 내가 지금 손해본 게 얼마지? 10만 원에서 만 원 빼주고 2만 원 손해배상 청구할 거야. 내 돈! 잠깐, 잠깐! 4번이야. 이거 죽나야. 사람 언니가 100만 원은 4번에 있다고 그랬어! 나 언니만 믿을게! 정은정! 정은정 책임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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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손 자르겠습니다. 아무것도 못하는 이 손! 꽝만 고르는 이 손! 내 인생이란 이런 걸까요? 정은정 책임져! 1,4,5? 그러면 인간의 본능은 3번으로 각이 내 있단 말이야. 1,4,5 중에 하나면. 정은정 책임져! 아... 이발... 4번은 아닐 것 같아. 2번일 것 같아. 2번이야. 확실해. 5번이지? 5번이지? 5번 있지? 1,4,5! 3,4,5! 이발... 구멍이 두 개지요. 히주씨 진짜 이번에 못하면... 이번에도 진짜 못하면 손목 잘라요. 마우스가 고르는 거다. 이거 내가 고르는 거 아니다. 진짜야. 이거 마우스가 골랐어. 선을 왜 잘라 무선이야? 이 개새끼들아. 다른 쪽도 걸어야지. 방금 전에는 제가 5번을 했는데 4번이야. 하여튼 한 번씩 계속 비껴나왔어. 그러면 이번에는 3번이야. 봐봐. 아이씨. 이게 말이 돼? 심지어 답이 두 개였어? 이거까지 못하면 2336에 전화할 거야. 1번, 2번, 1번 아니면 2번. 1번 아니면 2번, 2번 아니면 1번, 1번 아니면 2번. 핫, 둘, 셋, 넷. 지금 이거는 1번이라고 지금 저한테 말씀이 내려오셨어요. 제 조상님께서 지금 1번이라고 하셨고... 진짜 미치가 아니야? 어색! 어색! 한 번을! 망하려 한 번을! 아! 하하하하 이거 실패하면 곧 경찰들 올 거예요. 이거 실패하면 진짜 경찰 와요? 나 이번에 진짜 맞겠지? 이거 1번 아니면 2번이거든? 이번에도 1번 차라리 저리 잡아가세요! 저리 잡아가세요! 10개 중에 국광? 우와 김유주 대박인데 이거? 아 짜증나 난 왜 이럴까 진짜 근데 나 옛날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한테 마이너스의 손이라 했다 이거 가스라이팅이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옛날부터 내 손을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불렀으니까 내 손이 이렇게 된거지 그냥 이제 못하면 법정 앞에 썹니다 저 지금 오늘 이거 하면 10광인가요? 이거 무조건이야 5천원이어도 맞춘거에 의의를 두는거지 그럼 나 10광에 1당첨인가? 10광을 해야 이제부터 1당첨이 나온다는건가? 하아 인생 쓰다 써 4당첨! 519만원 5초까지 두껍laus 4만원 5초까지